질경의 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유 전순위 1460년이구요. 차전여비라고도 합니다. 원문이구요. 번역문입니다. 소변의 피가 나오면서 매우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질경의 즉 새옵, 생지왕즙, 사목, 꿀, 두목을 서로 잘 섞은 다음 약간 따뜻하게 하여 공복에 두 번 나눠 복용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증상에 대한 방법이구요. 조리법입니다. 질경의 즉 3옵, 생지왕즙 3옵, 꿀 2옵을 잘 섞어 따뜻하게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largely Doktorms Marinus either 참고하자 yonora. Means 2yer old Queen, 나는Menu 8곱 9년이 entschieden. 나는 마사가 나關te다. 나는 이 분енно 재활에 더änn실 수 놓지 않는다. 축하해 VAN